크리천 백지영 큐티 성경필사 그녀는 누구인가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양식 예레미야 42장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하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하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발라드의 여왕 백지영 백지영 결혼기도 연어와 사랑을 꿈꾸며 기도했다 결혼기도 제목 첫 번째 나를 한팔로 안을 만큼 품이 큰 남자 두 번째 미소가 예쁜 남자 세 번째 나만 사랑해주는 남자 네 번째 비전이 있는 남자 다섯 번째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나보다 나이는 어려도 좋겠다 배우자 기도의 장점 1. 내게 좋은 배우자를 더 생각하고 2. 배우자감을 만나면 놓치지 않아 3. 내가 좋은 배우자에게 맞는 사람 되기 백지영 정석원 결혼 가수 백지영과 배우 정석원이 2013년 6월 2일 오후 서울 광진구 히라톤 워커일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 일부 사회는 배우 김성수가 보고 축가는 성시경과 리쌍이 불렀다 성시경은 저는 백지영 정석원 결혼 축가를 불렀다 그런데 기사를 보고 내가 축가 부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전했다 백지영은 당시 내가 너무 바빠서 성시경에게 직접 말을 못했다 그때 마침 기사가 먼저 나갔다라고 전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주례는 연출자 김영희 피디가 맡았습니다 백지영 일상생활 백지영 나이 9살 차 남편과 결혼 후 근황 딸 기도하는 손 공개하기도 가수 백지영이 TV조선 뽕숭아 학당에 출연한 가운데 그녀의 근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99년 1집 써로우로 가위계에 데뷔한 백지영은 1976년생으로 올해 나이 45세이다 2013년 9살 연하의 배우 정석원과 결혼했으며 한 차례의 유산의 아픔을 겪고 3년 후 딸 하임을 얻었다 당시 백지영은 가수 린이 선물해준 태교 자문 쓰기 등을 공개하며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태교 및 육아에 힘쓰고 있는 근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백지영은 최근 온라인 가정례회 중에 자신의 딸이 기도하는 손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2020년 5월 20일에는 자신의 소설 미디어를 통해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는 성경 구절을 올리며 근황을 전했다 백지영은 분별할 수 있도록 저를 더 단련시켜주세요 하나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지혜로 선택하며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모두를 대할 수 있도록 단단하게 주님의 용사로 키워주세요 라며 모든 것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신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며 기도문을 올렸습니다 백지영 큐티와 성경필사 백지영 코로나19 시대의 큐티와 성경필사 열심 가수 백지영이 대면 예배가 금지단 상황에서도 성경구절과 큐티 등을 통해 근황을 전하고 있다 가수 백지영은 예리미야 42장 6절을 공유하며 기도했다 우리는 단 하루도 알고 계획하지 못하는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순정하는 지혜를 갖도록 이끌어주세요 예리미야 42장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하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정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하의 목소리를 순정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또 앞선 9월에는 이 고난이 지난 후에 주실 회복을 기대한다 함께 있으므로 가정이 회복되고 사람이 멈추니 자연이 회복되고 그리운 마음의 관계가 회복되며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대신 진정한 예배가 회복됨을 기대한다며 예리미야 29장 11절을 공유했다 예리미야 29장 11절 여하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밖에도 백지영은 필사 챌린지에 동참하셔서 코로나19로 불안하고 고된 현실 속에 함께 회복의 소망을 품길 기대한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편 필사 챌린지에 참여하며 방송인 이성미 권사, 배우 이채영, 가수 효린, 배우 정경순에게 시편 필사 챌린지를 독려하는 특심을 보였습니다. 또한 딸 하임과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습 등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백지영 CCM 프로젝트 2015년 6월 4일 발매 백지영 정성화 CCM 프로젝트 심부름 참여 가수 백지영과 뮤지컬 배우 정성화가 CCM 앨범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연예기획사 FNC 엔터테인먼트 대표 한성호는 백지영과 정성화가 참여한 CCM 프로젝트 심부름 두 번째 이야기 파트4를 발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믿음을 테마로 한 이번 음반에서 백지영은 특유의 가슴 절자란 감성을 담아 여와를 보라를 가창했으며 정성화는 힘있는 목소리로 오직 믿음만 이를 불러 웅장함을 더했습니다. 심부름은 하나님께 마음이 부른받았다라는 뜻으로 FNC 엔터테인먼트 한성호 대표가 지난 2009년 시작한 프로젝트다. 최근 4주간 순종, 쉼, 사랑, 믿음이라는 테마에 따라 총 9곡을 발표했으며 각 테마마다 윤민수, 탤런트 장나라, 유리상자 이세준, 송은희 등이 참여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백지영 임신 가수 백지영이 결혼 3년 만에 임신 소식을 다시 전한 가운데 SNS에 올린 글과 사진이 눈길을 끊나 백지영은 2016년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두려움, 염려, 이 강도들 손들어 너희들에게 굴복하지 않을 테다. 혹시 이 강도들에게 잡혀 계신 분 있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는지 보여주길 바라요. 라는 글을 올렸다. 이와 함께 백지영은 기독교 서적을 캡처해 공개했다. 사진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성경구절과 나를 깊이 신뢰하렴. 어떤 것도 너를 내 임재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톱 가수상 백지영 2017년 스타의 밤 대한민국 톱스타 시상식 톱 가수상 백지영 크리스천 가수 백지영이 2017년 12월 19일 2017 스타의 밤 제6회 대한민국 톱스타상 시상식에서 톱 가수상을 받았다. 한편 백지영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태교 및 육아에 힘써왔다. 크리스마스를 맞아서는 예수님 이 땅에 와주셔서 감사하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며 누가 보금 2장 14절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보금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백지영 그녀는 누구인가 종교 기독교 소속사 트라이어스 엔터테인먼트 배우자 정석원 딸 정하임 2017년 5월 22일 데뷔 1999년 1집 앨범 가수상 외 1개 2010년 외신 홍보상 음악부분 올해의 여자 가수상 외 2개 2011년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 여자 가수상 외 4개 2012년 제21회 하이원 서울 가요대상 OST상 2015년 제5회 한류문화대상 가요 OST 공로상 2016년 MBC 방송연예대상 MC상 2017년 스타의 밤 제6회 대한민국 톱스타상 톱가수상 2019년 2019 브랜드 고객 충성도 대상 여자 가수 부문 백지영 히트곡 총맞은 것처럼 사랑아내 레규의 캔디 힛 태견 외 다수의 히트곡을 발표하였습니다. 크리스찬 튜브도 백지영님의 아름다운 가족과 신앙생활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꼭 축복받으세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를 전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